5만명이 됩니다 구독자가 제가 S클래스를 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누른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저는 일단 고시원 살 때부터 차를 뽑아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원룸을 옮겨다니면서 외제차를 샀던 카푸어 대장입니다 아직도 차를 3대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요즘 제 카푸어 컨텐츠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찍으면서 되게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원하는 차를 한번 끌고 다녀야 되는가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타고 싶은 차를 탈 수도 있지만 참고 참고 절약해가지고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풍족하게 살 것인가 아 요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아도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라면 그때 한 번 더 좋은 차를 탈까 그때 타지 말고 절약을 했었어야 될까 아직도 정답을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제 영상에서 카푸어분들이 나오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자기 위안을 좀 얻는 것 같아요 나도 차를 샀는데 나도 혹시 카푸어 아닌가 어 나도 카푸어일 수도 있는데 하다가 다른 더 강력한 분이 출연하면 아 그래도 나는 카푸어까지는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출연자분들이 힘들게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또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난 지금 비록 차가 없지만 아 그래도 저 모습을 보면 난 저렇게는 아니야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버스 카드를 딱 꺼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도 지금 카푸어인데 되게 외로웠어 하지만 영상이 나오는 우리 카푸어 동지들 보고 되게 위로를 얻는 거야 아 내 종족이 저기 있구나 내 동지가 저기 있구나 이런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좀 어떤 차를 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근데 우리 출연자들을 보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해야겠다 쟤도 하는데 난 왜 못해 이런 이렇게 악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굉장히 배아파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부러워하고 하는데 또 남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아 쌤통이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카푸어 컨텐츠가 그런 심리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유튜브가 그걸 잘 알더라고요 또 웃기게 찍는 방법을 알고 그럼 일단 어떤 환경에서 차를 사야 카푸어일까요? 도대체 그 명확한 기준은 뭘까?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카푸어의 정확한 표현은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 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일단 고시원 살 때부터 차를 뽑아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원룸을 옮겨 다니면서 외제차를 샀던 카푸어 대장입니다 뭐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차만 샀던 그런 대장이고 아직도 카푸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야 코로나도 끝나고 모인 돈도 없지만 아직도 차를 세대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놈입니다 일단 카푸어가 되려면은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풀할부, 풀 리스, 유예할부 또는 유예 리스 알바를 하는데 차를 샀다 아니면 나이가 어린데 외제차를 샀다 그리고 저처럼 월세를 살면서 차를 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확 관심을 갖고 아 이렇게 해야 카푸어구나 이런 걸 아시잖아요 먼저 카푸어 같지만 카푸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60개월 풀할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풀 리스로 그것도 선납이나 보증금도 없이요 이분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을 절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업을 위해서 큰 목돈을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도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다르고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매달 달라요 하지만 저는 목돈이 없죠 두 번째 금수저, 은수저, 동수저 세트들 이 사람들은 일단 본인 능력이 없어도 또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을 하거나 놀기만 해도 차를 사도 어차피 부모님들의 능력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카푸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모은 돈을 전부 차에 쏟아부어도 전혀 걱정될 게 없어요 부럽다 그리고 카푸어가 아닌 경우 세 번째 우리나라 문화인데 일단 집이 있으면 카푸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집도요 대출이 적거나 아니면 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일 때 카푸어가 아니에요 하우스푸어가 차까지 사면 카푸어겠죠 우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카푸어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진 재산도 없어 부모님 덕볼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모아둔 돈 또는 내가 받는 월급이나 벌이를 거의 다 차에 쏟아붓는 경우 특히 요즘 20대 청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거의 제 채널에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랜서나 영업직 분들 굉장히 불안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싼 차를 샀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차를 사게 되는 경우는 최근 몇 달간 돈을 되게 잘 벌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이렇게 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진 월급에 거의 8-90% 해당하는 돈을 거의 리스나 할부에 부어가면서 차를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여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싸고 멋진 차를 사겠죠 하지만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나 또 내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돈을 또 확 못 벌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또 나도 모르게 카포가 되는 거예요 카포가 아니었다가 여기에도 또 제가 해당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다 해당이 되냐 물론 재산이 많다면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카포인 경우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집이 있어 내 하우스포야 완전히 풀 대출로 그냥 집을 사서 이 대출비 갖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 집을 산 거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하지만 이제는 악마에게 영원까지 팔아서 차까지 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집이 있다고 해도 카포죠 이것도 저예요 제가 이제 왜 카포 대장인 줄 아시겠죠 저는 뭐 거의 다 포함이 되네 그럼 도대체 카포가 되는 원인은 뭘까요 과시욕? 자기만족? 둘 중 하나거나 둘 다 일 때죠 집과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과시할 수 있는 자산인데 당장 집은 내가 어떻게 막 보여줄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명찰 붙이고 다야 돼 나 어디 아파트 3 자가인 이런 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는 한 집은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격도 솔직히 안드로메다죠 자동차랑 비교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로 자기 만족을 하거나 과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는 자산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구매를 할 때 먼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고정 수입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고정 수입에 안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내 품위 유지비도 있을 테고 또 아시겠지만 구매했다고 그게 또 끝이 아니거든요 기름값, 보험료, 또 고속도로로 가려면 통행료 그리고 차 주차라면 주차비 그리고 망가지기로 하면 또 수리비까지 들죠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카푸어들은 정작 구매 비용만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랬다간 진짜 큰일 나요 결국에는 과도한 유지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할부나 리스비를 못 내서 차를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주변에 막 돈 꾸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카푸어분들을 만날 때 뭐 심각하게 뭐라 하거나 이제 조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제 차에 미쳐버리면은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저도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냥 오로지 차 밖에 안 보여요 제가 거기서 막 뭐라 뭐라 해봤자 결국 오지랖일 뿐이거든요 제가 뭐 그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여해봤자 그분들은 더 짜증만 날 뿐이고 정말 카푸어에서 벗어나려면은 결국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차를 유지하다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막 수리도 하다 보고 막 나가는 돈도 보고 통장 막 사르르 녹는 거 보면은 아 이제 그때 현타가 와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절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정말로 부모님도 못 말려요 그래서 카푸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요 남은 할부 뭐 리스 되게 많을 거예요 빨리 차를 반납하세요 그럼 일단 돈은 안 내니까 뭐 감가상가 때문에 손해는 많이 보겠죠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계속 타세요 난 즐겁다 즐거운 거 3개월도 안 갑니다 아니다 좋은 거 타면 6개월은 가야겠다 정말 그 기분 얼마 안 가요 나 이 차 타면 5년 탈 거야 10년 탈 거야 정말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1년 절대 안 갑니다 저는 또 그런 게 급해서 3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항상 이거는 꼭 한번 겪어 아 겪으면 안 되지 겪으면 안 되지 그럼 그래도 이제 좋은 좋은 막상 카푸어분들 만나면 생각보다 되게 계획적으로 차를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에서 큰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되게 절약적이고 검소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카푸어 대장이고 무리해서 차를 많이 샀지만 저도 항상 이런 거 다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카푸어는 다 대책이 없진 않습니다 대책 있는 카푸어들 많아요 지금 현재 저도 카푸어고 카푸어 컨텐츠를 주력으로 찍으면서 왜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정말 젊을 때는 2차조차 다 바꿔가면서 겨우 원룸 살면서 그것도 열평도 안 되는 그런데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나름 허세도 부리고 스테이크도 썰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과연 내가 그럴까? 아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정말 후회를 해요 그때 그 돈을 아낄걸 그 돈을 아껴서 지금 사는 집 더 좋은 지역의 집을 살걸 아니면 더 역세권의 집을 살걸 좀 더 신축을 살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군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한 푼이라도 아껴 썼더라면 젊고 열정적일 때는 돈이 없어도 내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잖아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이거는 겪어보면 아는데 겪으면 안 돼요 절대 돈이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요 돈이 있으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 삶도 풍족해지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20대 덜렁이 분들 돈은 필수예요 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인생 얘기까지 나오게 되네 그래서 지금 카푸어 생활을 하면서 되게 후회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리고 또 지금 젊은 분들은 아니야 한 살이도 젊을 때 좋은 거 타보자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타고 싶어도 못한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둘 다 해본 결과 그때 돈을 아낄걸입니다 그래서 카푸어 컨텐츠는 계속 찍을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제 카푸어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제 주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가 이걸 주작으로 하려면 하루에 한 편씩 올릴 수 있죠 그냥 차 아무데서나 구해가지고 그냥 우리 아무 데려가 와가지고 그냥 다 속이고 주작 아닙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한 편 찍으려고 저 멀리 강촌까지도 가고 정말 추운 날에 막 멀리서도 와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카푸어분들이 와서 이렇게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거짓으로 이걸 찍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날 게 변한데 제 카푸어 컨텐츠는 정말 진실로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악할 만한 카푸어까지는 잘 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래서 이제 카푸어에 대한 기준과 카푸어를 하면 어떤가 왜 카푸어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찍는 카푸어 영상을 보면서 교훈을 얻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던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순간 이제 한 600명만 더 차면은 5만 명이 됩니다 구독자가 와 구독자 진짜 않는다 여러분 구독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누른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 카푸어 컨텐츠가 끝난 날은 언제냐 제가 S클래스를 사는 날입니다 대장이 S클래스를 사야 완결편 아니겠어요 그날까지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이상 제뻘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Hom calculus heaven test 나evF 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